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헹크 헤런이 베이브루스를 넘어서는 715호를 날린 지 50주년이었던 오늘 토니그인을 기리는 미스터 파들의 클리치를 신고 나온 타티스는 오늘 메이저리그의 주인공이 됩니다. 컵스에서 샌덱으로 트레이드된 후 컵스를 상대한 3경기에서 7이닝 2실점, 8이닝 1실점, 7이닝 무실점이었던 다르비슈는 재구가 흔들렸고 3이닝 4실점으로 교체됩니다. 이어 올라온 페드로 아빌라까지 3이닝 4실점에 그치면서 경기는 0대8로 벌어집니다. 1969년에 창단한 샌덱은 8점 차를 뒤집고 승리한 게 3번이었고 마지막은 2021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의 선발도 다르비슈였습니다. 잠깐 시계를 당시로 돌려보면 다르비슈가 3이닝 6실점으로 무너진 샌덱은 4회 초까지 0대8로 뒤집니다. 하지만 4회 말에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장면이 일어납니다. 슈어저가 갑자기 흔들리며 7실점을 한 거였습니다. 타티스에게 솔로몬을 맞고 윌 마이어스에게 밀어내기 볼렛을 내준 슈어저는 계속된 2,3 안루에서 투수 다니엘 카마레나를 상대합니다. 데뷔 두 번째 타석이었던 카마레나는 슈어저를 상대로 말로몬을 때려냄으로써 통산 첫 안타가 말로몬이 된 역대 두 번째 투수가 됩니다. 첫 번째 투수는 1898년에 있었습니다. 샌덱은 4회 두 번째 타석에 들어선 타티스가 적시타를 때려내 7대8을 만들었고 6회 토미펜의 동점 적시타에 이어 9회 말 그리샴이 끝내기 안타를 때려내 8점차 역전승이라는 팀 역대 타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다시 시계를 오늘로 돌려 컵스의 승류 확률이 99%였던 경기에 균열을 만든 선수는 크로네너스였습니다. 앞서 99블렛이 있었던 크로네너스는 6회 말 이번에는 99트론을 날려 6인익 무실점에 도전했던 아싸들을 쫓아냅니다. 샌덱은 이어 올라온 우한사이드함 호세 쿠하스를 상대로 마차도와 프로파의 초구 안타에 이어 김하성이 둘을 모두 불러들이는 초구 2타점 3루타를 날립니다. 김하성의 100마일 타구가 우익수 터크먼의 옆을 빠르게 지나가면서 터크먼은 타구를 끊지 못했습니다. 샌덱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캄프사노의 땅볼에 이은 보가치의 투런으로 6회만 7점을 내고 7대8 한점 차를 만듭니다. 그리고 영웅이 등장합니다. 7회말 1412로 해서 김하성의 타구 속도 105마일 기대타율 7할 4푼 타구가 좌익수 글러브에 빨려들어간 샌덱은 8회말 241로 해서 타티스가 등장합니다. 앞서 파울홈런 후 삼진을 당했던 타티스는 몸쪽으로 들어온 초구를 피한 다음 파이브아웃 세이브에 도전한 알솔라이를 상대로 역전 투런을 날림으로써 대역전 드라마의 종지부를 찍습니다. 기세가 오른 샌덱은 마무리 로버트 수아레스도 2K 3자 범태로 역전승을 완성합니다. 통산 여섯번째이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첫 3루타를 때려낸 김하성은 7회 타구가 아쉽긴 했지만 어제 2실책 경기를 싣는 4타수 1안타 2타점을 기록하고 이틀 연속 타점을 올렸습니다. 실티감독은 프로파를 5번으로 올리고 김하성을 6번으로 내리는 선택을 했습니다. 이정우도 멀티히트에 성공했습니다. 다저스 2차전 이후 20타수 2단타에 그쳤던 이정우는 첫 타석에서 바깥쪽 체인지업을 기술적으로 밀어쳐 좌전한타를 만들었고 좋은 베이스러닝으로 첫 득점을 올립니다. 두번째 타석에서도 트레버 윌리엄스의 89마일 포심을 받아쳐 좌측 2루타를 만든 이정우는 세번째 타석 볼렛으로 두번째 3출루 경기에 성공합니다. 포심 평균구속이 89마일인 윌리엄스는 지난해 내셔널리그 최다 피홈런 투수였고 김하성에게도 큰 홈런을 맞은 바 있습니다. 이정우가 3타수 2안타 1볼렛으로 경기를 마친 반면 샌프란시스코는 득점권 10타수 무한타에 그치며 워싱턴에게 무기력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더 실망스러운 건 스넬의 복귀였습니다. 구속은 그대로였지만 제구도 그대로였던 스넬은 첫 5타자를 상대로 풀카운터 승부를 하는 등 자기와의 싸움을 했고 결국 3이닝 3실점으로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교체됩니다. 또 다른 보라스 선수인 채프먼도 3타수 무한타에 그침으로써 2홈런 5타점 경기 이후 35타수 4안타가 이어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는 홈 6연전을 시작한 이후 4경기에서 7득점입니다. 다저스는 배츠의 방망이가 식자 오타니의 방망이가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제 팀타선이 침묵하는 와중에도 2루타와 3루타를 때려냈던 오타니는 2루타 2개와 홈런으로 3장타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5경기 연속 멀티히트와 함께 최근 5경기에서 22타수 11안타 8장타를 기록한 오타니는 OPS를 5경기만에 0.631에서 1.056으로 바꿔버렸습니다. 팩스턴이 다저스를 스쳐 지나간 마고에게 투런을 막긴 했지만 6이닝 3피안타 2실점으로 선전한 다저스는 7회 아웃맨과 오타니의 솔로홈런 2방으로 4대2 승리를 따냈습니다. 아웃맨은 시즌 첫 홈런이 나오기 전까지 25타수 2단타 14-3진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저스는 전일본 공수와 타이어 회사에 이어 일주일 만에 세 번째 일본 기업과 스폰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계약한 회사는 일본 내에서 다저스의 인정을 받은 국소 통증 완화제를 팔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이었던 애틀란타는 에런의 손자가 시구를 하고 에런의 715호가 나왔을 때 대기 타석에 있었던 더스티 베이커가 특별 해설을 했습니다. 하지만 매치와의 난타전에서 7대8로 패했습니다. 매치는 5연패로 시작한 이후 4승 1패입니다. 프리드가 두 경기에서 5이닝 17점을 하고 스트라이더가 부상당한 애틀란타는 모튼이 5.2이닝 4실점에 그쳤습니다. 4타 수사 한타 2홈런 1볼렛 5타점으로 통산 여섯 번째 멀티홈런 경기를 만든 니모는 그 중 두 번을 트루이스트 파크에서 했습니다. 경기 직전 BP를 미루고 개기 일식을 관측했던 양키스 선수들은 저주 저주에도 불구하고 마이애미를 7대0으로 안파했습니다. 양키스는 게리콜이었고 저지가 부진한데도 9승 2패입니다. 코르테스가 8이닝 6K 2피안타 무실점이라는 부상 이전의 모습을 보여준 양키스는 소토가 2호 스리런을 날리고 3타수 2안타 3타점 경기를 했습니다. 소토가 날린 42도 홈런은 모든 구장에서 홈런이 되는 타구였습니다. 소토는 경기 후 양키스가 가족 같고 팬들의 응원이 너무 좋다고 했습니다. 저지가 4타수 무한타에 그친 반면 역시 스리런을 날리고 뜨거운 타격감을 이어간 볼피는 억울한 삼진을 당한 후 헬멧을 집어던지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볼피는 소토로부터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고 있으며 모두가 소토의 타석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상병동인 말린스 선발진에서 에이스가 되어야 하는 루사르도는 스리런 두 방을 맞고 4.2이닝 7실점 패전을 안았습니다. 알바레스가 오늘도 미친 활약을 한 휴스턴은 1회 말에 5실점을 하고도 텍사스 상대 10대5 역전승에 성공했습니다. 131미터 홈런을 날린 알바레스는 5타수 3안타 3타점으로 최근 5경기에서 4홈런 9타점입니다. 하지만 휴스턴은 엄청난 악재가 발생했습니다. 에이스 프람버 발데스가 팔꿈치의 통증을 느껴 등판이 취소됐습니다. 벌렌더가 4월 말 복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발데스가 시즌 아웃급 부상이라면 휴스턴에게는 엄청난 타격이 됩니다. 에인젤스도 2경기에서 크게 부진했던 체이스 실세스의 MRI를 찍어보기로 했습니다. 춤추는 공을 던지지만 2022년 8월에 토미존을 받고 2023년 9월에 돌아왔던 TJ 앤톤은 힘줄이 뼈에서 완전히 분리되고 팔꿈치 인대가 손상됐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앤톤은 이번에도 토미존을 받으면 세 번째 토미존이 됩니다. 시즌이 개막하고 나서 100일 이내에 토미존을 받은 투수의 숫자는 2021년 11명으로 가장 많았고 지난 2년은 3명과 2명이었지만 올해는 본토 개막전이 열리고 보름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9명이 토미존을 받게 됐습니다. 현재 부상자 명단에 있는 205명 중 투수는 선발 81명과 불펜 70명으로 투수가 무려 151명입니다. 원래 투수의 숫자가 많긴 하지만 이 정도였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엔젤스는 템파베이를 7대1로 안파했습니다. 타일러 앤더슨이 지난 경기 7이닝 5K 무실점에 이어 오늘도 7이닝 3K 무실점으로 두 경기 연속 7이닝 무실점으로 한 엔젤스는 랜돈이 1호타 포함 5타수 3안타 3타점을 기록했고 트라우시 3루타와 홈런이 포함된 5타수 3안타 경기를 했습니다. 트라우시 3루타와 홈런을 동시에 기록한 경기는 통산 14번째로 1961년 이후 트라우보다 많은 선수는 17번의 베리본즈와 15번의 빌리 윌리엄스 뿐입니다. 배츠 오닐 오수나와 함께 홈런 공동선도에 오른 트라우스는 타율 2할 9푼 7리 출루율 3할 8푼 1리 장타율 0.757 OPS 1.138 입니다. 트라우스는 첫 4경기에서 6삼진 이었지만 이후 6경기 2삼진 입니다. 에인젤스는 1년 100만 달러에 계약했던 잭 플리셱을 DFA 했습니다. 플리셱은 메이저리그에서 뜰 만한 구속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에인젤스는 성공한 FA였던 토리헌터를 단장 특별 보자로 영입했습니다. 신시네티가 난타전 끝에 미러키를 10대 8로 꺾은 경기에서 신시네티의 엘리 델라크루스는 미친 운동 능력을 선보였습니다. 델라크루스는 먼저 450피트 홈런을 날리고 30.1피트 미친 스피드로 들어온 인사이더 파크 홈런을 추가해 통산 두번째 멀티 홈런 경기를 만들었습니다. 450피트 홈런과 장래 홈런을 한경기에서 모두 만들어낸 선수는 2015년 스택 퀘스트 시작 후 처음입니다. 보통 홈에서 출발해 홈까지 들어오면 타자들은 120미터 정도를 달리게 되는데 델라크루스는 14.96초가 걸렸습니다. 라파엘 데버스와 맺은 10년 계약이 올해부터 시작인 보스턴은 외야수 세단 라파엘라와도 8년 5천만 달러 계약을 맺었습니다. 라파엘라의 8년 계약은 1년 차부터 8년 차 23세 시즌부터 30세 시즌을 커버합니다. 피츠버그도 디트로이트를 7대4로 꺾고 양키스와 같은 9승 2패 출발을 했습니다. 피츠버그의 9승 2패 출발은 본지가 있었던 1992년 이후 처음으로 피츠버그가 마지막으로 NLCS에 올랐던 해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